쟤기 이상해 크리스마스 생각 떠나질 않아 온통 머리엔 그 생각뿐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다 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 손가락 쇠로 사라져버리지 불꽃 속에 눈송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흩어져만 가는 잔 기억 추억처럼 사라져 빛처럼 왔다 사라져 가네 그게 뭘까? 그게 뭘까? 별 볼 일 없는 고물들 네 비밀을 캐고야 말겠다 이 정신 사나운 장난감들 그렇지만 나는 좋아 단순하게 보이지만 문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내겐 열쇠 없으니 열어서 볼 수가 없네 그게 뭘까? 그게 뭘까? 책이란 책은 모두 읽어봤어 난 이야기도 알아 또한 운율도 알아 난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 잘 불러 내 해골이 꽉 차 터질 것만 같아 그렇게 공부했는데 모르다니 난 요점 정리를 잘못하나 봐 아님 너무나 깊이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잘못 생각한 걸까? 맞아 등장 밑이 어두웠어 해당은 내 눈 앞에 있어 바로 내 눈 앞에 자 이제는 보여 확실하게 우박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거야 왜 그들만이 즐겨야 돼? 다 같이 즐기는 거라고 그럴 수는 없어 나만 난 티도 만들 줄 알고 또 크리스마스 주인 자격이 내게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멋진 파티를 만들려면 뭐부터 할지 안다고 알아냈어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는 우리 거다 고맙습니다